한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고 반대손으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눌러 팔뚝 안쪽 늘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지그시 눌러주세요.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반대팔 늘려볼게요. 한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고 반대손으로 당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한 손을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한 손을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한 손을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누르고 팔뚝 안쪽 늘려볼게요.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한 손을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반대손으로 당겨주세요. 매발기기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모아 상체 아래로 눌러볼게요. 등과 어깨가 시원해지도록 호흡내시면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려볼게요.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 손끝이 몸통 쪽으로 내려볼게요. 손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며 팔 스트레칭 해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팔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맥알기기 자세 한 손은 귀에 대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며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가슴 닫아 팔꿈치를 반대쪽으로 보내며 상체를 살짝 트위스트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열었다가 메시며 닫아주세요. 호흡 마시며 열었다. 호흡 마시며 열었다. 호흡 마시며 열었다. 반대쪽 할게요. 반대손 귀에 대고 팔꿈치를 열어 천장으로 보내며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팔꿈치를 반대쪽으로 보내며 상체를 닫아 살짝 트위스트 해주세요. 호흡과 함께 하며 어깨, 등, 가슴 안쪽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 마시며 열었다. 호흡 마시며 열었다. 두 손 머리에 대고 앉아 고개를 숙이며 가슴 모았다가 팔꿈치를 열어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숙였다가 호흡 마시며 상체 시원하게 열어볼게요. 호흡 마시며 열었다. 호흡 마시며 열었다. 호흡 마시며 열었다. 두 손 뒤로 깍지 껴 모아 총 모양을 만들어 뒤로 뻗어 볼게요. 멀리 사선 아래로 물충을 쏜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 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 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 볼게요. 상체를 뒤로 살짝 구내 팔로 지지하고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한 다리씩 안쪽으로 무릎 터치해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좌우 번갈아 가며 움직여 골반 풀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 볼게요. 이너 다리 자세에서 뒤로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 숙여볼게요. 골반이 뜨지 않게 최대한 아래로 누르며 버텨주세요. 다음으로 채소를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소를 이용해 주세요. 반대쪽 해볼게요. 상체는 길게 늘려 사이드밴드 해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골반을 지그시 누르며 버텨볼게요. 양쪽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불편한 쪽을 조금 더 버텨주세요. 천장 보고 누워 4자 다리 만들어 무릎 잡아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기며 50초 버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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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발을 내리고 접은 쪽 다리 뻗어 무릎을 펴고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더 당기며 다리의 후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세요.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당겨 볼게요. 접은 다리는 무릎을 펴고 뻗었던 다리는 내려 뒤로 당겨 접어주세요.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걸 느끼며 버텨볼게요. 허리는 땅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벅지 앞쪽이 병원을 펴고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4자 다리를 만들어 부릅을 잡아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당기며 50초 버텨볼게요. 4자 다리 해볼게요. 5자 다리 해볼게요. 5자 다리 해볼게요. 6자 다리 내리고 다리 뻗어 무릎을 펴고 당겨 볼게요. 6자 다리 내리고 접은 다리 뻗어 무릎을 펴고 당겨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다리 들어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손으로 잡아 벗혀볼게요. 지그시 누르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다리 모아 한 다리씩 내리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 빗!